자 본문 뒤에꺼 그 2과 본문 2 두번째꺼 마무리 하겠습니다 When we observed other people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그럴 때 이 미론유론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미론유론이란 신경 거울신경세포라 하죠 이것들은 이미테이트 모방 하다 그들의 facial expressions 표정들 얼굴 표정과 그리고 physical responses 육체적인 반응들 신체적 반응들을 모한다 이미테이트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to create 몸 하기 위해서 니까 이때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겠죠 투부 정사 자 핵심이 거죠 바로 virtual experience 가상의 경험이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의 얼굴 표정과 신체적 그런 반응들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있구요 음 this 이것은 이때만한 이것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겠죠 그 모방한다는 현실 한 문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은 let's us 우리로 하여금 몸 하도록 한다 자 그런 중에 이 레츠가 우리 많이 했던 무슨 동사라고 있죠 그를 그렇죠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당연히 사역동사 뒤에 이렇게 우리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 하도록 한다면 그 뒤에 그 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죠 툴 쓰지 않는 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하나 go through라는 단어가 이제 이 문장에 뜻이 나왔는데 go through란 말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럼 몸을 통해서 니까 몸을 통해 가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뭔가를 경험하다 라는 experience 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몸을 경험 겪다 이런 뜻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허용한다 그들의 experience 경험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as if 가에서는 핵심인데 자 뜻은 마치 무엇인가 처럼 이란 뜻인데요 그 우리가 이전에 문법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린 이제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as if 를 as if 라는 단어를 쓰면 이 as if 뒤쪽에 쓰이는 내용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가정의 내용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제 가정의 내용 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실지 사실과 그 다음에 가정 이란 게 있다면 자 이겨를 사실이다 그을 거고 이거를 가정 이라 그럽시다 그러게 됐을 때 이 둘 사이에 있는 요런 식의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사실이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사실이라면 자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그거는 과거형 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고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반면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as if 라는 가정법 이용을 쓴다면 쓰는 방식은 더 하나 과거로 내려가 됩니다 그렇단 말은 다른 말로 대의 과거를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예습 뒤쪽이 여태 나왔냐 볼까요 sft 쪽을 봤더니 그 경험들이 우리들의 마치 우리들의 것인 것처럼 이라는 말로 월을 사용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이 뒤에가 들어가는 시제가 과거형이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죠 지금 여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거니깐 사실은 나의 경우 우리의 경험들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들의 경험들이냐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가정의 내용을 쓸 땐 이렇게 과거형을 쓴다는 거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 그 내용 자 물론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시제 자체가 뭐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대이기 때문에 뭐를 썼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정법에서 하나 더 하고 합시다 가정법 이라는 그런 내용의 가정의 내용은 적는 그런 문장에서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오직 월 많습니다 워스나 이런거 쓰지 않아요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는 앞에는 주어랑 시작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냥 뭘 쓴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정법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은 실제로 서술형 준비를 좀 해줘야겠죠 특히나 요것이 요것과 그 다음에 앞에 나와있던 사역동사 쓰는 거 두 가지 그죠 사역동사 뒤에 원형 쓰는 거 두 번째 sif 가정법 조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2에 대한 내용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workshop tb